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12월 22일 포켓몬 사상 가장 뜨거운 녀석이 온다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과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번 문제는 객관식 퀴즈에요 마귀하나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로 마귀하나의 팔에서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다발 2번 몬스터 볼 3번 파괴광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아래의 주소에서 참여해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2월 22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모든것의 기계로 이루어진 기계단체의 왕국과 미제인 소울아트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떠나볼까요?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 외추고 여러분 여긴 500년 역사를 이어온 기계장치 왕국이에요 지호와 친구들 앞에 나타난 기계장치 포켓몬 마귀하나 하하 잘 부탁돼 그리고 인간을 싫어하는 포켓몬 볼케니온 인간은 믿을 수 없어 5번 삼개발 그리고 인간은 52번 Ojai 제 가 필요한건 소울하트뿐인 정답 진정 진정 마귀하나 지금 갔나! 골케리온, 안 돼! 잘 보십시오. 마기아나의 숨겨진 힘을 마기나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어. 포켓몬 역사상 최고의 감동 널 위해선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들 수 있어. 가장 뜨거운 배틀이 너를 기다린다. 달려버리겠어! 포켓몬 더 무비 X, Y, N, Z 골케리온, 기계왕국의 비밀 12월 22일 극장에서 만나요! 포켓몬 선물도 확인하세요!